한 번 더 해주세요. 한 번 더 해주세요. 네. 그냥 멘트 하다가. 한 번 더 해볼게요.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나 지금 추모해 한글자막 by 박진희 공연 버전 조명 안녕 não conseguirem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음악이 이따가 더 큰가요 혹시 잠깐만요 기현 감독님 지금 볼륨 어때요 볼륨 버전이 좀 더 키워드 전혀 한 것 같은데 조금 금방 클 것 같아요. 지 안의 친구보다는 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셨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야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네 잘 들립니다. 네 공연 시작 1분 전입니다. 저희 2층으로 이동할게요. 시작 1분 전입니다. 종목 slides 4분 전입니다. 10분 전입니다. 내 자락을 해보고 싶어, Lady 안녕하세요, 원우입니다. 저희 첫 오프라인 단독 콘서트 위하영의 원주신 유니 여러분들 네, 모두 너무 감사드립니다. 선풍기 좀 혹시 드릴 수 있나? 오늘 도와줘서 고맙다, 승훈아. 안녕, 축하해. 사진 한 번만 찍어도 돼요? 여기 보시면 돼요? 하나, 둘, 셋. 하나, 한 번 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축하해요. 나 잘하고. 아니야, 아니야. 네, 저희 오늘 1분동안 시청으로 이동할게요. 저희 오늘 1분 학생의 여행 중 다음은 인민의 여행 중 이실 수준입니다. 이 분과는 영화 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넵 넵 아이고 잘하니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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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 무대에 서서 뮤직비디오 보고싶어서 정말 가수를 포기하지 않게 너무 뮤직비디오 덕분에 감사한 날인 것 같아요 주인공 지은공 정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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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제가 또 관리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맘에 안 들게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다음번 미니멀 할 때 더 열심히 더 멋있게 한번 돌아올게요 오늘 진짜로 정말 아쉽지 않은 공연이 되길 바라고 정말 기분 좋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빠지면 힘들어 약속 지킬 수 있죠 박수 집 가서 진짜 맛있는 거 먹고 저 밤새도록 오늘 미니 생각하고 있을 거니까 미니들도 제 생각을 해주길 바라요 그래야 내가 가치 있는 느낌 듣는 거 알죠? 나 진짜 오늘 여러모로 고마운 게 많은 거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우리 옆에 이렇게 함께 웃어줘서 고마워요 나 진짜 가봐야 될 거 같아 다시 가 다 될 거 같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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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멋있어 다 너무 멋있으니까 파이팅하고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 둘 셋 나왔나요? 고맙습니다 우리 또 이게 뭐야 너 뭐 유튜브 이름 뭐로 만든다 했지? 미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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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고 우리 네라 우리 민준이 다 오래된 친구들이고 조백 아시죠? 제가 하루만 얘기해가지고 어 조경이 왔어 이렇게 다들 제 친구들 오늘 와줘가지고 잘 봤다 야 아 그래? 졸았어 졸았어 고마워 애들아 내일도 고생하고 내일도 온다며 내일도 온다며 뭐라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고생하셨습니다 따로 한 번 고맙습니다 내일도 오고 있을까 내일도 오고 있을까 고마워 내일도 화이팅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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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티스트랑 체크하고 싶은 거는 네 곡 사이 큐 들어가는 호흡들은 괜찮아요 네네네네네 뭐 급하진 않았는지 뭐 늦진 않았는지 어 어 아니요 여유롭게 좀 괜찮았던 거 같아요 아 저는 그 LED가 그 좀 붉은기가 없을 수 있는 그게 조금 네 중개가 중개를 저희가 내일 한 번 화이트를 다시 볼게요 피부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붉게 나온 감이 있죠 네네네 하여튼 내일도 잘 부탁드리고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네 네 네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화이트 미라클 한번 해볼까? 그거 설명하고 오늘도 루즈로 해? 뭐 약간 뭐 그렇게 약간 반복되는 안무가 있어야 되는데 뭐가 있을까? 오케이, 컷도 좋겠다. 굳이 굳고 갈 목걸이 끼리네 티르티르 그때로 거꾸로이야 서로 길이가 이루어 서로의 미우시루 이마에 괜찮나요?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더 좋지. 땀 시키기도 좀 못 치겠네. 땀 시키기 겁나 좋을 때 그러니까 자켓도 이뻐서 자켓도 살릴까 했는데 자켓을 아니면 일부에 이거 입거나 자켓을? 어. 아 이걸 입고? 응. 그렇게 해도 괜찮겠다. 화이팅 같은 거 한번 하고 올라가고 오늘은? 화이팅! 어제 해보니까 이거 화이팅하고 올라가야 좀 될 것 같더라고 사실 같이 무대 쓰는 사람들인 거라서 똑같은 거잖아 사실은 그래서 나는 안 써도 될 것 같다라서 쓰지 말자. 그렇다면 저 어. 그럼 그냥 립 좀 발라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준영이 저 잔망도 봐야 되고 그치 준영아? 오늘 좀 신발 금발이 하려고요. 아 그래? 표정 연기 잘 해줄 거지? 형님. 뭘로 해? 9호? 어. 위아 형으로 할까? 어 오케이. 위아 형. 위아 형. 위아 형! 들어오시나요? 네. 네 확인됐습니다. 네 2초로 이동할게요. 아 미안해. 아 미안해. 괜찮아? 어...괜찮아 미안해. 안 아껴됐어. 나 힌트곡 다 불렀어 여기서. 아니야. 나 때로 다 불렀어.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네. 하나 둘 셋. 잘해. 고마워. 잘 하고. 끝나면 연락해. La-la-la-la-la-la Sometimes i feel like a stranger 어... 안녕.. σ inflammation ruk還是 해야 돼 아멘 깊게 피는 숨 속 참가람이 지친의 새하얗게 번쩍 깨는 슬로이드 미션 중 해줄 수 없나 숨었을 때 넌 멀어 내줘서 어쩌게 넌 날지 베이비 덤빌하게 내 열이 좀 늦는 걸 깨워 선보여 와봐 비웃겨 나 박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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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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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Q back-to-ones week by Rebried Cuando 사랑해요! 국방 관리할 수 있게 제가 국방으로 노력하겠습니다. 5일차 주말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고! 이시영 씨 주말! 맛있게 드시면서! 어때요? 오케이! 맛있게 드시면서 행복한 장! 아! 저녁이 처음 오지는데 5번 사이 시스템을 먹어요. 맛있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어우 진짜 왜왜왜. 미안해 미안해. 아니 아니에요.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고마워요. 아유...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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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기서 하면 되나요? 여기 예쁜데요? 이거 뭔데? 위하영! 이거 브이앱 뭐 해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어. 저를 위한 거예요? 네. 누가 하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아니 난 또 뭐 케이크라도 있던가. 뭐... 저까지는 센스가 아파서. 아니 나는 뭐 브이앱 그건 줄 알았지. 아이고... 정신 없다. oric 여러분... 다른 분들이 왔다 가가지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콘서트 축하합니다. 콘서트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원호 형.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했다 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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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고다 마콘도 이렇게 울려버렸죠? 울었다 코빨개졌다 마지막 콘서트도 이렇게 울려버렸죠? 와 진짜 너네가 준비한 거 같진 않긴 한데 너네가 이런 케이크를 준비했을 거 같진 않은데 너무 귀엽다 고마워 하나씩 한번 같이 물자 오케이 하나 둘 셋 고마워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어 너무 예쁘다 너무 고생했어 너무 하이렌에서 준비한 거 같긴 한데 그래도 너네들이 모르는 거야 그리고 그리고 또 이제 이거를 내가 원래는 너네 선물로 준비를 했던 건데 이거를 이제 스타일리스트 분께서 의상으로 갔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애들 무대에서 신으면 구겨진다 애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가져가야 된다 해가지고 놔뒀어 이거 원래 너네 선물로 산 거였어 사이즈별로 알아가지고 애들아 이거 근데 그냥 비싼 건 아니고 알지? 비싼 건데? 어? 너네들이 뭐 신는 그런 거 이거 각자 사이즈가 있어 너네들이 뭐야 이거 이거 뭐야 75 누구야? 너구나 감사합니다 아니 이번에 콘서트 하면서 너무 고생 많아가지고 진짜 내가 진짜 너네 너무 미안한 게 많아가지고 아니야 응 70 누구야? 나야 너야 감사합니다 잘 실어줘 데모 룩 이거 또 너 70 70 아 감사합니다 65 누구야 65 65 나 형 형 또 맞아 형 또 맞아 형 또 맞아 감사합니다 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해 아니에요 콘서트 준비하면서 진짜 좀 고생 많았고 너네들 안 되는 시간 많이 내줘가지고 내가 진짜 큰 건 아닌데 이거라도 큰 거 잘하시고 감사합니다 도와줬어 고마워 고마워 얘들아 고마워 얘들아 이거 때문에 내가 기다리게 한 건데 내가 너무 늦었다 얘들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잘 신고 얼른 들어가 좋아 좋아 아 그럼 V LIVE 할 때 앞에서 주면서 그냥 생색이나 잔뜩 낼 걸 한 번 더 연기해 한 번 더 해 한 번 더 해 한 번 더 해 아니야 그냥 들고 들어와 그냥 하나 둘 안녕하세요 퀴즈 팀원입니다 네 네 네 네 저희 오늘 콘서트 이제 2회차 끝났다고 이제 랜동 친구들이 함께 참여해줬습니다 와 잘한다 안녕 윈니들 너무 고마워요 또 봐요 안녕 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이구 끝났네 요하무야 딱 좀 해 위하 하이하이 고마워요 잘했어 오늘 맛있는 거 먹어야? 어 나 맛있는 거 먹으려고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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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